망했다, 망했어. 이것도 가는 줄 몰랐어. 당연하지. 아 이건 무조건 영웅으로 가야 되겠구나. 망했네. 5 남았어. 이거 봐봐. 외도 오른쪽. 외도 오른쪽 보라고, 이거. 카드 뽑는 거야. 이거 뽑아봐, 뽑아봐. 도발. 도발이면 막는 거잖아. 일단 막아. 근데 아니, 근데 이걸 해. 피해를 이제 주자고. 우리 중은 죽게 생겼었는데. 이거 3짜리 하나 꺼내. 이거 2짜리를 갖다 하던가. 이거 3짜리 하나 꺼내야겠다. 이미 장착되어 있는데, 한 번 더 하면 또 되나? 아 지금 여기서 때리던 거야, 여러분. 이거 못 때리더라, 이거? 때릴 거야, 때릴 수 있어. 한 번 가볼까? 아 그럼 니가 당해. 도발 능력이 있는 타수인. 타수인, 아 도발 능력이 있는. 이거야, 이거야. 자, 여기 있는 걸로 다 때려. 과거, 과거 때려. 가만있어, 여기. 1씩 때려. 1 남았네. 1 남았네. 아유, 진짜. 빨리 해, 빨리 해. 1씩, 1씩 모아 때려갖고. 아, 모를 때려. 때려. 왜 안 돼? 영해를 위해. 아, 빨리 빨리. 멋있다. 동료. 때려. 아, 안 늦었다. 아, 안 늦었다. 늦었잖아. 와, 바로 훈련이야, 이거? 죽었어. 5야, 닦았어. 어, 난 죽이네? 바로 안 죽이네. 아, 맞다. 이걸 깨야 되니까. 아, 그렇구나. 내 훈련이야. 내야지 뭐. 피해를 2 줘야지, 이 사람한테. 그래. 피해를 2 줘야 돼, 계속. 피해를 2 줘. 가다란 총을 가져왔지. 때려. 가다란 총을 가져왔어. 예. 한 번 가볼까?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한정료. 우리 제발 버텨야 된대, 이번에. 아, 도발 카드 나오면 안 되는데. 아, 도발이 아니라 돌격 카드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도발 카드 나오면. 아아! 끝났어. 아, 아니야, 안 끝났어. 2일밖에 안 돼. 야. 사다, 버텨야 돼. 버텨야 돼. 버텨야 돼. 우리 고양이다. 그렇지. 뭐야, 이거? 어. 그렇지. 봐봐, 봐봐. 봐봐, 봐봐. 3, 7, 9. 그다음에 이걸로 직접 때릴 수 있는 거. 어. 직접 때릴 수 있는 거. 이거 바로 안 되잖아. 단검 장착하면 바로 안 때리잖아. 아니야, 바로 때릴 수 있어. 단검 장착은.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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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해봐. 바로 돼. 때려봐. 때려봐, 때려봐. 아니, 단검부터 먼저 쏘라보라고. 단검부터? 된다니까? 어, 때려봐, 때려봐. 됐지? 이 다음에 다 때려. 다 때려. 때려, 바로 무조건 다 때려. 몰빵이다. 몰빵. 예. 몰빵. 끝. 예. 승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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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승리해. 마지막 카드가, 마지막 카드가. 그쵸? 아. 그니까, 막판이야. 아, 나, 나 완전. 나 완전 무서웠어. 아, 이번에는 짜릿했어. 어, 돌격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하지. 막판 카드 뽑았는데? 이번에는 짜릿했어. 승리해. 이번에는 짜릿했어. 맞아 선택하고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이번에 또 저기 해주시려나? 와 카레 멋있어 재밌어 좋아 좋아 오 무수합니다 그저 얼마만에 보는 가사로드 이긴 이겼어요 자 저희가 성공 좋아할 카드 잘해가 이겼군 어 바로 나왔네 줄쌓 줄쌓 한번 해볼까요 줄쌓 뭐야 완전 오크네 드랄 뭔가 유미가의 근육 게임이 이거 이거 여기서 일단 새로 한번 해보니까 해보니까 어 마법사로 되었구나 아 마법을 했다 아 모르고 마법사로 해버렸네요 왜 아 아 내가 그게 아니구나 아 아 나는 저 주주타 썼는데 마법사 하셨거든 아 아 나는 저기 나오길래 마법사 내가 마법사를 선택했는 줄 알았어 뭐하는거야 응 랩 제가 헷갈린 스랄 그 상대는 제인아 후회하게 해드리죠 둠해머를 위하여 자 둠해머를 위하여 오 빙결 형태 좋은데? 오 좋은데? 도발 도발 능력이 이거 이거 옷자리 옷자리 이걸 지워 이거? 어 옷자리 많이 먹잖아 아니야 근데 갖고 있으면 좋아 오에다가 오잖아 오에다가 온대 오에다가 온대 오에다가 온대 피도 별로 없고 처음엔 어차피 잘 못쓰니까 예 9분으로 등장하십시오 오 11시 11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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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거 뭐에 쓰는거냐 나의 턴 봐봐 뭐에 쓰는 건지 한번 봐봐 야 이거 토템? 토템 뭐에서 쓰는거지? 일단 한 개짜리 쓸 수 밖에 없으니까 봐봐 한 개짜리 써 그거 밖에 없네 저 캐릭터가 없는데 아 없네 빨리빨리빨리 여기 쓰지마 아무것도 쓰지마 한전무요 심장 weierung 에인 와 뭐지 돌진이다 치신 if 푸른아가미 야 야 앟아 한번 dungeon 이거 뭔지gs 모를때봐 해볼까 지금은 쓰지마 yaş vers dado 토템이 뭐지? 몰라 여기 뭐 생기는건가? 생기는건가? 피를 주고 빙절 형태로 만들 필요가 없어 왜냐면 죽으니까 다음에 일자리 쓰지 말고 이자리를 모아 이자리 이건 도발이고 둘다 도발 도바로 막어 도란이 뭡니까 도란이 뭡니까 이거 해서 일자리도 쓰자 써 아니 쓰지마 쓰지마 아 일자리 써봤자 얘는 한 번에 죽는다니까 빙결이 안된다고 필요 없다고 오케이 그냥 넘어가 좌좌 다 죽어네요 악 토템 토템이 이런거구나 아니야 우리가 토템이 아니야 파이어볼인가 하여튼 뭐 그런거 이거 한 번 해보고 싶은데 한번 해볼까 여기 오는건 여하영상렬 질풍? 질풍 3개짜리였다 일단 일단 두개짜리로 도발을 내고 일자리 복수야? 도발 내고 일자리 이거 이거를 해서 하나 더 올린 다음에 두개짜리 이렇게 해 해 해 해 이거를 내서 두개 만들었잖아 이거를 해볼까 그냥 이건 뭔데? 얘한테 질풍을 두려워한다고? 잠을 죽을수도 있으니까 토템 어이해 능력은 없어 그냥 막는거야 아 막는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좋은데 토템이 막는게 아니고 무작위 토템이랬어 이런것들이 나온다 이런 카드들이 네 마법은 소용없다 어우 놀랍다 하나를 침묵시킨대요 침묵 마법다 자 자신의 질풍 서리바람 서린 이런 애한테 할까? 냉기충격? 야 이거 빙결 빙결상태 만들어야돼 왜냐면 다음사 아 잠시만 얘 죽일수 아 못죽인다 죽일수는 없어 빙결상태 빙결 빙결상태 빙결상태 그러면 다음에 얘가 공격을 못할거 아니야 나한테 꺼내놔 그러면 꺼내놔야지 질풍 해놔야겠다 근데 얘는 얘는 피가 별로 없어 잠깐만 하지만 도박력이 있는 개구리로 아 아까 그 개구리라고 그랬나 일단 다른걸로 해봐 응 아 어떤거 하지? 내놓을만한 애가 없네 질풍을 두려해? 아니야 아니야 저거 두거나 해 이거나? 이거 또 해? 또 뭔가 소원한거 같아 포템 포템 이건 또 뭐야 그냥 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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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템 좋구만 이것저것 깔아 놓을 수 있어 그렇지? 응 약한 놈들이지만 하 마곱사 그냥 마곱사랑 붙었을때 완전 죽었잖아 여기 계속 깔아갖고 아 그렇구나 오케이 오케이 나중에 이거 많아지면은 몇개 내고 계속 깔고 공격용으로만 쓰고 알겠다 알겠다 마법사는 있잖아 내가 뭔가를 내놨을때 이러낼 수 있잖아 이런거 플러스를 얻습니다 질풍 이런거 이런거는 아껴놨다가 아니지 빨리해 일단 이거 하나 또 내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나중에 생각하지 이거는? 공격을 해갖고 이걸 잡아야돼 사짜리를 잡아야돼 이거 아니면 이걸 양으로 만들어 양이 저기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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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아니야 아니 그럼 바로 죽일 수 있네 바로 죽여 바로 죽여 죽여 그럼 요걸로 죽일 수 있잖아 요거 응 처치할 시간이든 과할 능력이 있는 하수위를 공개해야 아 도발 능력이 얘 밖에 못하는구나 얘 냅어봐 이걸로 막아야겠다 아 막을 필요 없네 정해서봐 질풍 구여한다면 얘 죽일까? 응 모두 해 해봐 해봐 아 근데 얘 뜯다가 얘가 죽으면 어떡하지 때려봐 처치할 시간이든 한번 때려볼까 얘를 때려야지 응 아 안됨다니까 빨리 죽여 아이씨 아니요 없네 이것도 깐다 공격력 1 얻어 공격력 1 얻어 아니 잠깐 시간 빨리 없어 이걸 해서 얘를 죽이는게 낫잖아 뭘 모두 해 빨리 저 4짜리 죽여야돼 얘를 죽여야돼 아 뭐했어 아 뭐한거야 왜 그거 했어 암호나 얘를 하나 죽였어야지 쟤 죽일 수가 없어 아니 얘 3짜리 있었잖아 아니야 3짜리 뭐야 아 공격 도진이 없었네 그래 없다 4짜리에 막혔다 그냥 도발 하나 있으니까 이걸로 방패 하나 해놓고 이미 그런 거 먹어 먹어 그냥 얘를 먼저 죽일 생각을 해 아이고 아니 일단 지금 못 죽여 어떤 카드로도 돌격이 없으니까 일단 그러니까 방어로 이걸 막아놓고 일단 지금 상대 턴 근데 일밖에 없네 근데 상대 턴이잖아 알아 턴이구나 응 잔머리 잔머리 게임 어 티나왔다 병력만 다니십쇼 마구간다 좋아 Montbar 및 방으로 막아야. 응 막아야지 4밖에 안 되는데 긴게 네 얘는 공격력 개세인데 다 아 fark qua 그래서 이러나 빨리 아까 잡았어요 예전에 어떻게 할까 어쩔 수 없어 근데 해야 돼 그래도 일단 4짜리 부터 하나 죽여놔 대 Autuke든 죽여야 돼 할 수가 없다니깐 지금 죽일 수가 없다고 그러면 이거 뭐야 개구리로 만들어 도발 능력이 있는 거잖아 개구리로 만드는 게 아니야 그럼 얘네 잠깐만 이거 읽고 있어 오빠 내 하수인 하나를 도발 능력이 있는 애로 만든다고 개구리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방패 있는 애로 만든다고 아까부터 계속 개구리 타령이야 아까 양처럼 만드는 건 줄 알았어 아니야 이걸 읽어 엄청 많아 내가 이거 읽는 건데 이걸 오히려 못 쓰고 있네 뭘 발리겠는데 엄청 막겠는데 엄청 막겠다 엄청 막겠어